구독과 시청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머리를 자른 한빛TV 입니다 한빛TV는 스케줄 방송 많이 하는데요 더 글로벌해진 한빛TV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빛TV 2월 조병규님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빛TV가 좋았다면 한빛TV 팬카페가 있는데요 후원 링크가 있으니 후원 부탁드립니다 2월 4일날 김영철의 파워 fm에 오전 7시에 보이는 라디오로 나오셨고요 2월 7일입니다 경이로운 귀환 오후 10시 40분에 TVN와 OCN에서 나오시는데요 OCN에서는 오후 10시 40분에 나오시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2월 13일입니다 조병규님 스케줄인데요 놀면 뭐하니에서 오후 6시 30분에 나오시고요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같은 날이죠 2월 13일 날 저녁 7시 40분에 조병규님 나오십니다 이렇게 조병규님 스케줄이 2월 달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우선 올해는 조병규님이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 영화가 2월 3일날 개봉했습니다 첫 주연이시고 도권태 역이신데요 영화 내용이 인류가 사라지고서 지하 벙커에 피신한 사람들이 자충우돌기를 그린 영화인데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또 다음으로 드라마는 어사 조이전에서 주연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3월에 또 방영 예정인 해피투게더 컴백홈에 MC로 활약하신다고 하니깐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빈TV였고요 다음 달에 변규판사 조병규님 소식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빈TV였습니다 안녕